원주, 횡성, 평창, 홍천, 철원 등 영서지역 5개 시군에 호우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많은 비가 왔습니다. 어제부터 내린 누적 강우량은 횡성 청일이 275mm, 평창 면원이 207mm, 원주 불온이 190mm 등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새벽 한때 원주와 평창 등엔 시간당 45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졌고, 원주에선 특히 홍수경보와 산사태경보까지 내려졌습니다. 하천 수위 상승으로 원주천과 문막 둔치 주차장은 출입이 통제된 가운데, 기상청은 모레까지 영서지역에는 100에서 300mm 사이의 비가 더 올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평창군 용평면 속사천 지류 계곡에서 급류에 휩쓸려간 54살 이 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전 8시쯤 이 씨가 실종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는 수색인원 32명을 투입해 2시간 만에 계곡 하류에서 숨진 이 씨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서울에 사는 이 씨가 피서를 왔다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 55분쯤 횡성군 둔내면 현천리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주택과 창고 등을 덮쳤습니다. 인근 주민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매몰된 주택에 거주하던 70대 남성이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1시 58분을 기해 비상 1단계를 발령하고 굴착기 등 장비를 투입해 낙석과 토사를 제거하고 있지만 토사의 왕이 워낙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영서 지역의 200mm 안팎의 호우가 집중된 데다 모레까지 추가 비 소식이 예보되면서 횡성댐이 방류량을 늘립니다. 횡성댐은 어제부터 최대 초당 500톤의 물을 방류하고 있었지만 오늘 저녁 7시부터는 200톤을 늘려 700톤을 방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남한강 숙의 충주댐도 어제부터 최대 초당 1,500톤의 물을 쏟아내면서 직접 영향권에 드는 원주시 불옵면은 축사 침수 신고가 잇따르고 있고 강변 농경지는 대부분 침수됐습니다. 150mm 안팎의 비가 내린 원주에서도 강물에 고립됐던 주민들이 구조되는 등 23건의 비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원주시와 119 구조대는 오늘 오전 8시쯤 호조면에서 불어난 강물에 고립된 마을 주민 40명을 인근 마을회관으로 대피시켰습니다. 이 밖의 원주에서는 농경지 침수와 도로 토사 유출, 나무 쓰러짐 등 23건의 비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강원도 재난대책본부는 곳곳에서 토사 유출, 도로, 농경지 침수가 잇따르고 있다며 치악산 국립공원과 평창강, 평창, 송천, 둔치 주차장 등 41곳에 출입을 통제시켰습니다. 원주와 횡성 등 영서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횡성군 우천면 산전리 집앞 원두막에서 잠을 자던 40대 여성이 불어난 강물에 고립됐다 구조됐고, 5시쯤 서음면 석화리에선 하천 둑이 터지며 집 안에 있던 60대 남성이 고립됐다가 30분 만에 구조됐습니다. 공급면 천공리의 한 도로에선 낙석이 쏟아져 긴급 복구 작업이 실시됐고, 공급면 신촌리 국도 6호선에서도 토사가 쏟아져 차량 통행이 통제됐다가 재개됐습니다. 이 밖에도 횡성 공군 안흥에서도 가로수가 쓰러지거나 시설물 침수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중부지방과 강원 산간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산림청이 도내 7개 시군의 산사태 예보를 발령했습니다. 원주, 횡성, 평창, 춘천 등 4개 시군의 산사태 경보가, 정선, 홍천, 철원 3곳엔 산사태 주의보가 각각 발령됐습니다. 산림청은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발령하는 산사태 위기경보 단계에서 강원엔 경계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강한 비에 섬강 수위까지 빠르게 상승하면서 한강 홍수통제소는 오늘 오전 4시 30분을 기해 원주에 홍수경보를 발령했고, 평창군 평창교 수위도 빠르게 상승하면서 오늘 오전 6시 40분을 기해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주말 사이 3천 명 안팎을 보였던 강원도 1일 확진자 수가 다시 4천 명대까지 올라섰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강원도에선 4,760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어제보단 2,251명이 늘었고, 지난주 같은 날과 비교하면 1,640명이 늘었습니다. 시, 군별로는 원주가 1,100명, 원주 109명, 영월 85명, 평창 41명 등입니다. 강원도의 누적 사망자는 893명, 병상 가동률은 44%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강원특별법 특례발굴을 위한 권역별 설명을 이뤍니다. 원주, 강릉, 춘천 3개 권역으로 나눠 특별자치도 추진개요와 준비상황, 향후 계획 등을 공유하고, 국정과제와 도시군 전략산업, 공약사업, 특례발굴 방안을 중점적으로 설명합니다. 원주, 횡성, 영월, 평창, 태백, 정선이 포함된 원주권 설명회는 오는 19일 원주시청에서, 강릉권 설명회는 오는 11일 강릉시청에서, 춘천권 설명회는 18일 춘천시청에서 각각 열립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금었습니다. 아멘